물 좀 한방울 마시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커피를 요새 끊었어요. 조심, 잘 잡아. 찬물이에요. 컵이 힘이 없어.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쉴 수 있어서 밖에는 추운데 조금 잠깐. 차까지 또 한참 주차까지 걸어서 또 가야 되는데. 여기는 만들기. 여기는 나무를 이렇게 잘. 이파리랑 나무 재질을. 내가 옛날에 먹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무 재질이 이게 촘촘한게. 나무 잎이랑 치열이. 씨앗도 있고 나무 이파리도 있고 이렇게. 먹재도 보여줘요. 굉장히 교육적으로 효과가 좋은. 아, 굉장히 좋아요. 아, 굉장히 좋아요. 아, 굉장히 좋아요. 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나.